여기 이제 태문학교에서는 이제 남독 세종기지입니다. 내가 그때도 여기서 세종기지 대원들이 들어가는 건 못하잖아요. 그 때가 뭐 관심도 없었거든요. 근데 어쩌고 세종기지 대원인 건가 이러더라고. 여기 한국사람 가서 쉰 데가 있으면 없겠대. 여기가 갈등 없어가지고 이런 이유서 뭐. 그러한 게 이제 그때서 뭐야 다시 사무실하고 돈 안 쓴 거라니까. 신분증 없지만 무슨 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한국사람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쉬었다가도 이러면 좋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야. 근데 나는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건 뭐. 뭐만 할 줄 아는 거 키우는데. 진짜 이해가 돼. 근데 저의 마음에는 뭐 라면 있지.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남녀의 라면이 처음 들어오고 있어. 그 때. 일단 뭐 대원을 여쭤려고 해요. 대원을 들은 다음에. 내가 저 구석이로 혼자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. 사람들이 너무 아쉬울줄 알아요.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무서워. vertices이 maioria 흥미로운 여쭤보는 게 있어요. 아네. 각자 성숙이로 전시중. τε원어 온척을 내보내고.